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 파운데이션, 고등수학 상하, OT 영상이에요. 우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좌, 이미 수원, 수트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강좌는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잖아요. 새롭게, 이미 고등수학 상하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가 될 거냐면 수능 수학이 필요한 고일 수학을 총정리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다시, 수능 수학이 필요한 고일 수학들을 우리가 빠르고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는 강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등수학 상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또는 그때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누구나 일단 고일 수학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막상 다시 보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 부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당연히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처음처럼 고일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또한 이 고일 수학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시면 될 거고요. 꽤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고일 수학이 빈틈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고일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조금 강약 조절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강의와 교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교재 및 강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될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당연히 교재 한 권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고등 수학 상화를 한 권으로서 빠르고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대략적인 입고는 12월 26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인쇄소 사정에 따라 앞뒤로 1, 2일 정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고등 수학 상화를 한 권으로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 지금 이 강좌의 목표는 수능 수학을 위한 고일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 수학 상화를 배우기는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들 다 설명을 드릴 거야. 다 소개는 드릴 거야.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들도 있고 실제로 수능 수학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개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런 개념들은 한번 배우기는 할 건데 아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아. 실제 우리가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자주 볼 용어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어드릴 거고요.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얘들아 여기 부분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부분 제대로 공부해 두셔야 돼.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일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수능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내신형 문제들 안 풀 거다. 이 안에 얘들아 선생님이 예제, 연습문제, 그리고 해설지로 다 구성을 해놨지만 여기 안에 있는 연습문제여 실제로 고일 기출문제를 들러도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연습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우리가 수능 수학에 도움될 만한 유형들만 선생님이 다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총 25강 내외로서 고일 수학 상하를 다 완성시키도록 할 거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가 얘들아 고등 수학 상하구만 공부하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고등 수학 상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상태로서 이제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란 말이죠. 그 준비 단계에서 너무나도 힘을 빼시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25강 내외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완강은 1월 말 정도를 완강 목표로 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습 및 복습 가이드.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예습. 불필요해요. 이런 거 예습하면서 힘 빼지 말자. 다시 고1수학 파운데이션은요. 우리가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서 아, 이런 부분들 있었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던 거네. 아, 이런 곱셈 공식. 또는 이런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과정들.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힘 빼지 마시고요. 강의를 쭉 보면서 이해하시고 아, 저런 게 있었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알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고등수학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상하가 처음이다. 라는 친구들은요.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뭔가 내가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빠르게 강의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조금의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 강의를 쭉 훑어보시면서 선생님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 쭉 풀고 복습하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강의 수강하면서 선생님의 설명 중 새로 배운 내용 정도만 관련 페이지에 필기하시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 부분 중요해 또는 이 부분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위주로 잘 복습해 주시면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얘들아 이런 질문도 너무나도 많은데 고일수학 파운데이션을 뭔가 노트 정리한다 또는 단권화를 하면서 정리한다. 절대로 힘 빼지 말자. 우리 목표 여기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수능 수학을 위한 수학원 수학도 선택과목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 여기는 시작 단계라는 거. 가볍게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 이런 정리? 불필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둔 것들 쭉 읽어보시고 너희가 필요하다고 체크한 공식들 위주로만 쭉 복습하는 식으로만 가져가시면 돼. 알았지? 세 번째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겠죠.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개념들 위주로 복습하시고요. 강의 수강 직후에 1차 복습하시고 완강 시점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2차 복습하시면 된다. 지금 복습을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 정리나 단과나 이런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교재에 적혀있는 줄글들 쭉 읽어주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개념들 위주로 눈으로 훑어주시면 돼. 그리고 틀린 문제들 위주로 다시 풀어주시고. 알았죠?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생님 강의 제작 기간인 1월에는 제가 어떻게 학습을 해나요? 이게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제가 골수학 파데를 해야 이제 수원수트 파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1월 달에 골수학 파더가 진행이 되면 이게 아직 완강이 안 됐으니까 제가 수원수트 파데를 못하지 않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 골수학 파데를 몰라도 일단 수원수트 파데를 기본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어. 첫 번째 내가 골수학을 아예 모른다 싶으면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중간, 중간, 중간에 어? 이 공식이 뭐였지? 또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왜 그랬었지? 중간, 중간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빠져있는 개념들이요. 선생님이 수원수트 파덴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수원수트 파데를 같이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골수학 파데를 같이 병행하면서 아,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 좀 더 연습해야 되는구나.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수원수트 파데를 진행하셔라, 진행시켜. 그치만 그 중간, 중간에 골수학 파데를 함께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것만 풀면 수능수학 제가 몇 번을 풀 수... 의미 없는 질문이야,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어. 이 골수학 파데를요. 우리가 지금 뭔가 수능이라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잠깐 일어나는 중이야.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어.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마라톤을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나올... 완주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절대로 하지 않죠. 일단 일어나야지, 얘들아. 그리고 일단 걸어가야지. 그리고 일단 뛰어봐야지. 그러면 일단 걷거나 뛰려면 뭐 하셔야 돼? 일어나야 된다니까. 일어나는 연습을 고1파드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1파드 하면 제가 몇 번까지 풀 수 있나요? 이런 의미 없는 질문?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빠르게 완강하자. 완강하셔서 우리는 수원수트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 알았지? 세 번째, 고1 파운데이션 학습하면 수원수트 제가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고1수학에서 필요한 이야기들 이 파데에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완강하고 나면 파데 수원수트로 바로 넘어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네 번째, 고1 유형별 문제집 한 권 풀어야 되나요? 절대로 풀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들아. 우리 목표는 수능이라니까. 고1수학 제대로 공부하려고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고1 내신 공부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수능 공부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집 풀 필요 없이요. 고1파대만 제대로 공부하시고 바로 수원수대로 넘어오시면 된다. 알았지? 마찬가지로 강의 회독 필요한가요?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 동안 그냥 빠르게 한 권을 하나의 강의를 완강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복습하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된다. 알았지? 강의를 다시 돌려보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수능을 한 5, 6년 정도를 잡고 제가 선생님 제가 5년 뒤에 수학을, 수능을 볼 것 같아요. 이렇다면 차근차근 가는 게 맞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1수학 필요한 부분만 빠르고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원수대로 넘어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 고등수학 상학 파데의 가장 중요한 목표 빠르고 컴팩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빡세게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25강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맛만 먹으면 금방 끝낼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파데만 제대로 잘 공부하시고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 다 잘 배워가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수능 수학에 필요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 이 파데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수원 수트 파데을 혹시라도 들은 친구들 알 거야? 선생님이 너무나도 꼼꼼하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예시들을 다 너희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예제들 그리고 연습 문제를 다 떠먹여 드릴 거다. 그럼 너희들은 꼭꼭 씹어서 삼키기만 하시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여기는 고등수학 상하 파데로서 우리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고1 개념들 다 정리하시고요.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뭐다? 수능 강좌로 넘어가기 위한 첫 단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빠르게 완강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